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어 줬는데 오늘은 이거 가지고 일단 텍스처를 먼저 집어넣고요 텍스처를 먼저 넣을 부분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또 만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처를 그렇게 좀 어렵게 집어넣지는 않을 거고 미리 UV를 펼쳐놓고 나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텍스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열어주세요 포토샵을 여신 다음에 사이즈 4000 4000으로 리솔루션은 72 리솔루션은 72로 컬러 모드 그레이 스케일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분이 썼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세팅이 다 틀어져 있는데 이거는 RGB 컬러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RGB 72고요 이렇게 해 주셔서 해이트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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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는 이제 아니다 위트는 4000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이 열릴 거예요 지금 조금 밝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텍스처를 집어 넣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단 벽을 집어 넣긴 했는데 벽 부분에 아직 구멍을 뚫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벽에다가 텍스처는 집어 넣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근데 이제 색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2층을 만들었어요 2층 부분에 여기 위에 원목 느낌이고요 여기 옆부분은 지금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계단은 약간 이 색상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에메랄드 그린하고 화이트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두운 파스텔톤의 파스텔톤의 어두운 블루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상을 좀 하고 그렇게 색상 좀 집어 넣었고요 그리고 바닥도 여기 보시면은 바닥도 보시면 원목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좀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타일이 그리고 뭐 여기 장판 같은 것도 깔려 있긴 한데 일단은 원목 위에 타일까지 해서 한번 색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이 세 가지 색상 계단 부분에 세 가지 색상을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좀 넣어 주겠습니다 백탱글 셀렉션으로 여기 필요한 색상들 약간 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여기에다가 이 컬러, 이 텍스처들을 다 집어 넣을 거예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다 집어 넣을 거니까 여기 어느 부위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지어서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도 그냥 여기서 집어내지는 않고 제가 원하는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니면 눈으로 보고 좀 비슷한 색상들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는 뭐 이거를 약간 좀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는 요소들은 여기다 좀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색상도 좀 있죠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해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원목 나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에서 구글에서 모드 텍스처 검색하시면요 모드 텍스처 검색하시면 여기에 많이 나오죠 여기에 텍스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원목 요런 느낌은 요정도 이미지이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선택해서 이미지 복사해서 포토샵에다가 넣어 줍니다 요거는 지금 나무가 굉장히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복사를 해서 위쪽으로 좀 길게 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하고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밑으로 내려서 이미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일단 먼저 요렇게 잡아 놔 주시고 잡아 놔 주시고 요거를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블렌더로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 포토샵으로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블렌더로 가져와서 적용을 좀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 만들어 주세요 자 요 텍스처 요렇게 조금 더 추가를 했구요 자 요거 텍스처 텍스처 텍스처를 적용해서 적용해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못 잡아 주니까 자 UV 에디팅이라는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주시구요 넘어가 주시고 자 여기에 텍스처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텍스처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텍스처를 불러주시고 텍스처에서 뷰 눌러주시고 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스 컬러 베이스 컬러에다 텍스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미지 텍스처 안에 안에서 이제 오픈 방금 저희가 만든 요 아이소메트리 psd 파일 포토샵 파일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텍스처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요 여기 베이스 컬러에다가 아이소메트리 psd 파일 적용을 시켜 주셨죠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머테리얼 뷰로 좀 봐 주시면 돼요 머테리얼 뷰로 머테리얼 뷰로 봐 주시고 여기 위에 텍스처를 여기서 확인을 하면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에 텍스처가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 윗부분을 여기 윗부분을 요 텍스처로 좀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윗면 여기 윗면 자 윗면만 요렇게 좀 선택을 해주시고 뭐 아랫면도 같이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아랫면도 옆면을 제외한 윗면과 아랫면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위에서 보면서 탑뷰 넌패드 7번 눌러서 넌패드 7번 눌러서 여기서 UV 프로젝트 프롬뷰 요거 UV UV 메뉴에서 프로젝트 프롬뷰 요걸로 눌러 주시면요 지금 선택한 부분 요 모양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스케일 줄여서 스케일 조절해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는 만큼 크게 배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배치해 주시면 나무 부분이 요렇게 나와요 지금 요렇게 방향이 돌아가기는 했는데 그냥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서 요대로 진행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옆면 얘는 흰색으로 넣어 줄 거예요 흰색 요 부분을 선택해서 요거 선택해서 얘는 뭐 굳이 UV를 펼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펼칠 필요가 없어요 흰색 부분이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사이즈 줄여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진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이제 UV 펼쳐서 색상 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단 부분 요 계단 부분도 이제 UV를 펼치는데 지금 이제 윗면 아랫면 요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면 요 부분은 흰색이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계단 부분 보시면은 여기 위에 위에 있는 부분 약간 에메랄드 그린색이고 여기 화이트입니다 에메랄드 화이트 이렇게 그래서 옆면은 화이트로 놔 줄 거고요 윗부분은 에메랄드 그린 요렇게 배치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 주냐면은 다시 UV 에디트로 가서 얘한테도 자 머테리얼 적용시켜 주시고 자 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소메트릭 머테리얼 만들어 놓은 거 이름도 좀 바꿔주면 좀 더 편하겠죠 이 머테리얼 001 요거 방금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어? 요건가요? 여기 선택해서 보면 001 맞죠? 이거를 아이소메트릭 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머테리얼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계단에다가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윗부분 에메랄드 그린색 들어갈 부분만 들어갈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윗부분 윗부분들만 이렇게 선택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자 요 윗부분은 윗부분은 자 뭐 똑같이 위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넌패드 7번 눌러서 자 UV 프로젝트 프롬뷰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자 요걸 가지고 줄여서 여기다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단 이렇게 요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스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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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스케일이 111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 여기 윗부분만 선택을 해서 요 에메랄드 그린 들어갈 부분만 선택을 해서 자 UV에서 큐브 프로젝션 거의 육면체니까 육면체이기 때문에 큐브 프로젝션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면들이 요렇게 잡힙니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아니면은 뭐 스마트 UV 프로젝트 요걸로 하셔도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UV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사이즈 조절해서 여기다 배치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스케일 줄여서 갖다 놓습니다 어차피 보이는 거는 똑같이 보일 거예요 똑같이 보일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처가 들어가져야 된다 여기에 뭐 텍스처가 따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좀 더 크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제 옆 부분들 요 옆부분은 자 반대 선택이니까 컨트롤 I 눌러주시면 인버스로 옆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UV 스마트 UV 프로젝트나 큐브 프로젝션 요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여기 요렇게 되고요 얘를 흰색으로 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옆 부분도 잡아주세요 얘네들 자 흰색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 색깔 각 부분들 색깔 다르게 다 들어가져 있죠 다 넣어주시고 하나하나 만들때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들때마다 텍스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UV 그냥 요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흰색 화이트니깐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일단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일 부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가구가 하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벽장 같은 그러니까 여기 어 수납장 같은 게 하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 안쪽에 한 한 사각형 정도나 좀 직사각형 느낌으로 타일을 적용을 시켜 줄 겁니다 자 이번엔 벽을 좀 뚫을게요 여기 벽 부분 여기 레이아웃으로 가서 여기 이제 벽 뚫고 그 다음에 이쪽 벽도 창문 쪽도 이렇게 뚫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보이게 자 시작할게요 자 큐브 하나 또 불러주시고요 얘네는 이제 불린으로 아 불린 말고 불린 말고 그냥 좀 뚫을게요 라인을 넣어서 에디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 컷으로 루프 컷으로 여기 2층 이 부분 있죠 여기 좀 뚫어주시고 라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정도까지에요 여기 라인 들어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 위에 위에도 여기 라인을 요정도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얘는 약간 좀 옆으로 길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좀 넓게 뚫어주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좀 더 안으로 요정도 이렇게 넣어서 라인을 넣어주신 다음에 요 부분을 요 부분 면을 좀 뚫어줄 거예요 면을 뚫어줄 건데 라인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 라인을 자 스케일 Z 0 이 아래 좀 조절해 주셔야겠죠 조절 그렇게 딱 맞춰서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최대한 빗을 여기까지는 많이 턱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은 잡아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해주는 이유는 구멍을 뚫어줄 건데 구멍을 뚫어줄 건데 그 구멍이 좀 비스듬하게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빤듯하게 잡아줄 겁니다 얘는 SY 0이 되겠죠 또 SY 0 이렇게 여기 창문도 이왕 들어가는 거 창문 쪽도 루프 컷으로 넣어서 넣어주고 S X 0이 되겠네요 또 이렇게 잡고 S X 0 윗부분 여기서 잘릴 거고 밑에 요정도 턱 두고 S Z 0 그리고 이 구멍만 뚫어주세요 여기에 지우고 얘도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까지 좀 면 메꿔줄까요 여기 면도 여기 면도 루프 컷으로 루프 컷이 아니라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F 눌러주시면 돼요 면이 생성이 됩니다 면이 채워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부분을 그래서 요거 요런 게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벽 부분은 재배를 안 넣어줬던 거예요 이제 벽 구멍까지 뚫어봤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 여기까지 나와있네요 위치를 이 부분까지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구멍을 뚫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